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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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피자 최고의 맛이에요 버섯을 추가해요 촉촉이 촉촉이 올리브도 한 움큼 툭툭 떨어져요 파질잎을 뿌려요 향긋향긋하게 마지막엔 파마산 살살 뿌려 마무리해요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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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븐에서 나와요 따뜻따뜻 맛있게 우리가 나눠 먹어요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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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요리시간 우리의 피자 정말 맛있어요 도불 피자 피자 동글동글 굴려요 토마토 소스 발라 발라 쓱쓱쓱쓱 펴요 치즈를 뿌려 뿌려 파르르 녹아요 향과 피망 올려 올려 색색깔로 메코 해요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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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븐에 들어가요 따뜻따뜻 구워진 면 맛있게 먹어요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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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함께해요 피자 만들기 정말 즐거워요 우리가 만든 피자 정말 최고예요